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욕했더니 개운하네. 머리나 좀 말려볼까? 왜 이러지? 세탁기가 멈췄어요. 뜨거워. 날로도 꺼지고. 보일러도 꺼지고. 어젯밤이 정말 추웠는데. 얼마나 추웠는데. 송아저씨는 잔파라도 입었잖아요. 나는 다 빨아서. 이거 내가 정말 아끼는 잔판데. 오늘만 빌려줄게. 깨끗하게 입고 있어. 고맙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제가 가서 얼른 고쳐볼게요. 내 집이 다 생각하고 계세요. 어젯밤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가? 추워. 추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담요는 없을까. 너무나 추운데. 여기요. 여기. 단로도 세게 들었으면. 세게? 리모컨은 어딨나. 과자도 먹고 싶어. 만화책 쿠션 줄. 얘네 어딨니. 우리 버스차고로 다시 갈까? 송아저씨하고 구리댕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싫어. 나도 힘들어서 싫어. 캉캉. 캉캉. 타는 냄새가 나는데. 풍풍. 또 불을 안 났는데. 훅. 타는 냄새가 분명히 난다고. 혹시 지금 송아저씨 추모 시켰떠. 오랫뒤로디. 여기, 여기. 뿌웅. 뿌웅. 풍뚜웅. 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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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이상하다. 이 옷이 왜 탄 거지? 이 난로 때문에 탄 거야? 많이 탔어? 난, 난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근데 이상하지? 활 활 타는 불도 없었는데? 어? 아라아라다! 이렇게 하면 불이 날 수 있어요? 와, 진짜 많이 꽂혀있다. 으악! 불이 나! 아,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써도 불이 나는구나. 어? 우리 거랑 똑같은 전기 날아다. 와, 활 활 타는 불이 없는데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 구리땡조끼도 이렇게 탔나 봐. 아, 무서워. 어? 여기도 불이 날 것 같아. 너무 낡아서 불이 났나 봐. 어디? 어? 어? 아니라네? 어, 그럼 어떻게 해서 불이 난 거지? 아! 플러그! 플러그를 찾아보자! 어, 플러그가 어디 있는데? 우리 집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찾아보자. 어?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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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좋아. 자, 지금도 플러그를 찾아볼까? 알아라에 나왔던 거 같은 걸로. 여기 꽂혀있네 요건 냉장고 계속 쓰는 거니까 천화기 전기밥솟고 꽂혀있고 이건 빠져있네 아하 컴퓨터 지금 안 쓰잖아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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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쓰는 것들은 쏙쏙 뽑아요 안 쓰는 것들은 쏙쏙 뽑아요 안전하네